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의료공백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의료현장 상황인데요.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인지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주말 동안에도 변동이 있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100개 수렴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72% 수준인 9,006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는 10 내지 20%, 입원은 20 내지 40%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점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건 잠깐만 밀어두고요. 일단 요즘 짧게 먼저 확인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요지부동, 일수불태, 전혀 변경 여지 없는 겁니까? 저희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수급 전망하고 그다음에 전국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줄어들거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이 돼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대로 간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큰 틀에 따라서 의대빌로 정원을 조정해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배정 통보 시점을 언제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3월 4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2025년도 입시 요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정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중에 대학별 통보까지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아마 점검하는 시간이나 그런 게 따라서 다른데 3월이나 4월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조사 결과를 받고 확인한 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박민수 차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민수 차관은 4월 중하순으로 해당초 잡혔다가 이게 선거용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3월로 당기기로 했다. 3월 중에 배정 결과 통보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또 약간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2025년도 입시 절차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빨라지면 3월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점검할 게 많으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3월 중으로 무조건 통보한다로 못 박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게 업무 진척에 따라서 하는 거지 다른 여건을 고려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시기가 그런다 하더라도 2,000명 범위 안에서 의대별 정원 조정은 무조건 간다. 이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 공백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정부가 사실 전공의들 이탈이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PA 간호사 투입이라든지 비대면 진료 확대 이런 것이었거든요. 지금 일단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대안으로서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평하세요? 우선 비대면 진료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대면 전면 허용을 지난 2월 23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아시다시피 중증 환자 치료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급 병원의 외래 진료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PA 간호사분들도 진료 지원에 큰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불법 의료화의 문제인데 저희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간호사분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조속히 내려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지침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PA 간호사 대거 투입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현재 관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불법 행동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호사분들이 안정되는 환경 속에서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도 지금 현행 법률이 전면 허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면 확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의 이야기니까 문제없다. 그런데 지금 의료 공백 상황은 주로 대형병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형병원에서 주로 커버하는 부분은 통원치료받는 이런 분들이기보다는 응급중증 환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대면 진료는 여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하게 되면 그동안 상급병원으로 갔던 외래 환자는 다시 병원으로 가게 되고 병원으로 갔던 분들은 의원급으로 가게 되는데 병원이나 의원급에서의 외래 환자가 몰리는 것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위가 빠져나가니까 암만 해도 중증하고 응급지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외래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매일매일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공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네. 그런데 왜 그럼 심각국 단계로 왜 올렸어요?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공백이 나타났을 때도 할 수 있지만 공백이 우려될 수 있을 때에도 사전 예방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또 하나의 우려사항이 전임이들 있잖아요. 전공의들 말고. 전임이들 같은 경우도 2월 말 3월 초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워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전임이 선생님들하고 의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전임이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에 의료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공의분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조언해 주시고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이외에 따른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되면 공보위, 군의관 등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만약에 전임이가 빠져나간다면 그 자리에 공보위나 군의관을 투입을 한다? 네. 그런데 우선은 빠져나가지지 않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공백에 대비해서 공공병원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방안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수용이라든지 이런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상급병원의 진료의 한 30 내지 40%를 전국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지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하가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국민들께 경증이라든지 비응급 같은 경우는 동네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 지금 국민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전국인분들이 조속히 좀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전국인들의 움직임에서 약간 기로 변화나 이런 것들이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아직까지 대화에 응하고 있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래에 불안을 갖고 계신 전국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본인들의 노력과 희생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만들었고 또 보완하겠습니다.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시고 정부와도 대화를 좀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귀한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복귀한 비율은 저희가 한 2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20% 이하. 그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지금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건 맞죠? 행정 조치와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법무부 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보면 원칙적으로 저는 기소한다라는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그 단계, 기소를 결정하는 단계는 어느 지점입니까? 수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수사의 징석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사법 당국이 결정할 것이고요. 저희는 의료법과 의료법에서 부여한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분은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빨리 돌아오면 행정 절차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요. 돌아오게 되면 행정 절차를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전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기소유나 이런 걸로 선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빨리 그리고 합동 브리핑에서 나오면 조기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게 되면 즉각 복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복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복귀하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또 복귀를 망설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기의 기준은 아직은 설정을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네. 이 질문을 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뉴스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이 파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사가 파견된 이유가 뭐죠? 거기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고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파견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탈은 어떤 전공인이나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준비 차원 이렇게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법적인 조치.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 사법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법 조치만을 생각을 하고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 공백 메우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대체 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남아있는 의료진의 경문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 저희가 보건 의료노조 인터뷰인데 그 한계 상황을 두 주 정도로 보던데 그런데 이때까지도 복귀가 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정관님? 네,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우고 있는 비상진료 대책에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의료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전공의 쪽하고 대화 채널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접촉을 하고 있는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천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어떤 중재 양쪽으로 오가는 이런 움직임이 개시가 됐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대 비대위원장과 저 차관님께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성명을 내셨는데 환자 곁을 지키고 대화를 계속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도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께서 먼저 전공의 분들이 조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대 교수니까 교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기보다는 또 의사니까 필수 의료 부족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좀 길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김태고 의협 비대위원장이 어떤 주장을 한 바가 있냐면 정부가 처음에는 350명 증원 의견을 의료계에 전달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네, 전혀 아닙니다. 완전 낭설입니까? 네, 완전 낭설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수급 전망에 따라서 의대 규모를 확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각 대학의 수요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50명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